아이고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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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쁜 언니 우리 여기 잠깐만 가자 내가 이쁜 오빠도 소개시켜줄게 아이 빨리 빨리 아니 언니야 나 지금 가오 좀 살려줘 아이 저 진짜 화장실 좀 조금씩 싸서 말리고 빨리 가자니까 얼른 얼른 빨리 안녕하십니까 와 어서와요 어서와요 진짜 화장실 엄마 너무 맛있어 앉아요 앉아요 진국을 데려와서 아주 그냥 술부터 일단 한 잔 마실까? 입도 안 됐어 방금 줬잖아 간지러워 긁어줄까? 일단 가봐 수분 한 잔 마셔요 네 우리 같은 진국이요 진짜 화장실 좀 화장 잘 됐는데 5분만 있다가요 5분만 화장 잘 됐어 수분 먹으러 수박 아 이상 아 이따 준다고 아이 진짜 에에에에 아 이따 줄게 이따 이따 봐 재미 이따 보자고 와 증명사 되십쇼 증명사 되십쇼 증명사 되십쇼 증명사 되십쇼 증명사 되십쇼 우리 어떻게 아가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? 아 몇 살 같아 보이세요? 나가 한번 맞혀볼게 18세 순이 아 지랄 아 그 아까 피부가 고운 거 보니까 뭐 엠제트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엠제트는 뭐야 제 특이요? 낭랑 18세 정도 되는가 아하하하하하 낭랑 18세 아 진짜 화장실 좀 아따 저기 뒷간 저기에 있어 저기 키위가 똥이 좋아 바지 같다 이이이 아이 됐어 됐어 어떻게 오빠가 데려다 줄까? 응? 흐흐흐 아니 씨발 진짜 지릴 거 같다고 하! 거기서 헛가리 있네 아가씨 왔고가 지리기냐 아주 그냥 지리기 이쁘기냐 지린다 지랄 뭐해? 5분 동안 놀아준다며 하... 너를 좀 받아 얼른 가자 빨리 빨리 18세 순이 아이 언니야 나 좀 가호 좀 살려줘 아이아이 방금 줬잖아 간지러워 그 읽어줄까? 진짜 화장실 좀 아이 좀 아이 빨리 5분 동안 놀아준다며 키위가 똥이 좋아 화질없다. 아니 됐어 됐어. 아가씨 왔고가 지리긴 형. 아 이따 준다고. 한 18세 정도 되는가. 낙량 18세.